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자꾸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유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검증 가능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일은 유일하게 검증이 이루질 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사회로 총선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기관들이나 인물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불행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여투표지입니다. 7월 4일 날 시형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사회로 총선 사전투표용지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심각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벌인 폐지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만들어진 투표지라는 투표용지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프린트되어서 오로지 사전투표현장에서만 발급되고 교부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투표현장에서 발급되어야 될 사전투표용지가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폐지에서 발견된 것이란 점입니다. 여기서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온 사람들은 그동안 가져온 사전투표 조작설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투표용지 만들어진 다음에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지라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진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전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 부여 청량지역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5월 14일 날 중앙일보대전총국장으로 있는 김방현 기자가 투표지 분류기 이상현상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분류기가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일본 후보에게 박수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함으로써 투표 참관인의 요청에 따라서 개표 사무원이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시켜서 정진석 의원은 아슬아슬하게 2624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온 사람들은 정진석 당선자가 부정선거의 희생물이 뗄 뻔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해 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당선된 이후에 별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당선되었으니까 그냥 됐다라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고 또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해 봤자 당선자 신분인 그에게 크게 이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의 선택은 미래통합당 출신의 당선자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당선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는과 같은 주제는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여당의 독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제2중대 역할을 하는 그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질지에 대한 몰역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기해지인적인 그런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월 21일 날 중앙일보가 또 다른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부여투표지가 기형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런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정진석 의원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의를 신속하고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지역구에 사전투표용지 한 장이 경기도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의가 어떻든 그 자체로 충격적입니다. 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유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하면 늦지 않고 들고 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토록 허술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 선거구에 투표용지가 왜 경기도 시흥시에서 나왔는지 투표용지 입수 경의와 발견된 투표용지 내 관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이 맞는지 이 외에 발견되었다는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각종 문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건이 맞는지 등을 맹백백백하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언론의 보도 이후에 저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유출 경의 등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투표용지 유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의욕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점 의욕 없이 신속하고 맹백하게 밝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뢰와 위상을 추스러주기 바랍니다. 2020년도 7월 21일 날 국회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공주 부여 청량지역구 의원 정진석 의원의 성명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의견 가운데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의욕투성입니다. 수많은 부정의욕들을 제대로 파헤쳐야 다시는 부정선거로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근간이자 요체입니다. 정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 차제에 정확하게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성미님이 성명서에 대해서 남긴 의견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엄청난 의욕을 그냥 넘긴다면 차기선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검찰청의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지휘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큰일입니다. 전 제국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는 것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권한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은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정말 양식고 합리적인 이 땅의 국민들이 자신의 세대는 물론이고 앞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시시비비를 당적이라든지 선호라든지 정치적 그는 이견과 관계없이 반드시 밝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